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친구들과 함께 토스트 편입니다 캠토라는 캠퍼스 토스트의 약자 대학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체인점이에요 총 5가지를 햄치즈 토스트를 비롯해서 토스트에 어울리는 게 컵떡볶이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컵떡볶이 1인분하고 여기 복숭아 아이스티까지 해서 맛깔나게 심야의 토스트 먹방 보여드릴게요 어우 깜짝이야 씨부랄 잘 먹겠습니다 친구들 잘 먹을게요 햄치즈 토스트 소스맛 키윗소스맛이 있는데 그게 또 으뜸이에요 제가 준비한 피클 맛은 여러분들 뭐 햄치즈 맛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햄치즈 느낌이에요 하이어에그 7878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브랄 7878님 초반에 감사해요 노렸네 씨 브랄르 툽 올라가는 거 제가 옛날에 소스를 인터넷으로 벌크로 이런 말통에 산적이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식자재 마트에 키위소스가 팔더라고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복숭아 아이스티 복숭아 아이스티 아우 시원하다 빵이 좀 질긴 느낌이네 몰라 배달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어 배달비만 야들어 4천원 받았어 원래 배달 안해주는 줄 알았더니 배달해주더라고요 뭔데 어우 막 국물이 뚝뚝 떨어지네 어우 맑고 투명한 국물이 그냥 오해 바꿨네 좀 여러분들 즐긴 건 있네요 냉정하게 형 다 해서 얼마야 오늘은 2만 천원이에요 떡볶이까지 가장 기본적인 맛인 햄치즈인데 맛있어요 이제 가게마다 명칭이 다 틀려요 근데 이제 햄치즈에다가 요런 종류의 양배추를 넣고 피클을 넣으면은 스페셜이라고 해서 500원 정도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와 밑에 국물 봐 어우 어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질질 떨어져 뭔가 하얀 물이 아 진짜 오해받겠네 떡볶이에다 하얀 국물이 흘러 이게 뭔 난리래 누가 보면 칠칠맛게 뭔가 흘리고 다닌 줄 알겠어 이거 밑에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데 뭔가 흘려요 어우 이거 어디다 받치든지 해야지 씨부랄 어우 앞접시를 안 갖고 왔네 이 와중에 어우 돌발 돌발 물이 많은 소스에요? 왜 이럴까? 둘이? 음 둘이 좀 선 좀 확실히 이게 여러분들 아삭하고 스페셜이다 보니까 좀 더 이펙트한 느낌이 있네 소리도 음 피클로니까 더 맛있네 양배추하고 어우 근데 이거 흘려가지고 이게 여러분 토스트집에서 종이 받쳐주는 그게 있는 거예요 을미가 이렇게 와 국물보소 물많은 토스트 국물만 맛있어요 맛있다 간만에 토스트 먹으니까 양배추 없고 차이가 엄청 크네요 근데 앞접시 가져오는 게 나을 때 신경쓰여서 예 흐름상 한번 흘릴 때는 계속 흘려줘야 돼요 닦으면 흐름 깨져요 아직 경험을 하지 못하셨네 토스트를 아우 시원하다 먹을 때 계속 먹어야지 흘린다고 뭐 입에다 안 집어넣었나 계속 넣어야지 맛있다 역시 토핑이 많을수록 뭔가 부진부짐하네요 여러분들은 토스트 보통 몇 개 먹어요? 여기 다들 뭐 대학생 출신도 있고 졸업하신 분들도 있고 요런 토스트는 뭐 중고등학 때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뭐 버스기 달리면서 등하교 길에 몇 개 먹어요? 두 개, 일곱 개, 두 개, 두 개 평균이 두 개고 이제 조금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제 세 개 여성분들은 한 개에서 1.5개 정도 두 개가 가장 많네 조금 남성분들도 못 드시는 분들은 한 개 반 일곱 개는 하마야 뭐 제2의 여러분들은 찌양님이겠죠 미래에 자 그러면은 콜라 한잔만 야무지게 한번 먹을게요 아우 시원하다 요거는 베이컨 들어있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베이컨하고 계란하고 치즈는 안 들어있네요 야채하고 베이컨은 좀 담백해요 아우 근데 얘는 노란 국물이 떨어지네 오줌을 싸고 자빠졌네 씨브랄룸 아우 뭐 어디서 노란 국물이 나와 물이 많은 토스트집이야 음 물이 많아야 맛집이지 좀 더 담백해요 약간 매콤하네 핫베이컨인가봐요 하지마요 질척하네 국물이 뭐 어떻게 질척할까 이 새벽에 이게 하신거 같은데 안에 무슨 겨자소스 뭐 요런 느낌이 있나 모르겠는데 노란 국물이 나오네요 음 진짜 맛있다 이게 뭔 소스길래 이게 노란 국물이 나오지 와 여기 안에 뭔가 들었네 이게 노란 색깔 안에 뭔가 들었어요 소스가 음 맛있다 입이 살짝 맵네요 이거 핫도스트인거 같은데 머스타드와 같이 들었나봐요 그놈의 물은 씨브랄놈들아 그만 드립죠 지구 끝까지 그냥 아주 드립하려고 하네 참 근데 세상이 좋아졌네 새벽에 이렇게 토스트 먹는거는 또 대전총구석에서는 간만인데 좋네요 토스트가 은근히 또 손이 많이 가거든요 마지막 토스트는 먹을 때 흰 육수 나오면 쌌다 그만 하세요 예 찰꺼 엄청 그런 몇명 계시네 맛있어요 이거 제가 맛있게 먹는게 아니고 맛있어 아 맛있다 난 여성분들이 토스트 먹을 때가 가장 섹시하더라 이렇게 쫄쫄 빨때 너무 귀엽게 먹고 아까 그런 소스를 흘리면서 먹는 장면이 참 사주고 싶게 만들어 입에다 넣어주고 싶고 만들고 그치? 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렇다구요 아니 내 여자친구만 사주고 싶다고 입에다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예 떡볶이를 한번 먹어보는걸로 떡볶이가 이제 사이드 메뉴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또 여성분들 얘기를 하니까 여성분들이 또 사죽을 못 써요 예 떡볶이 하면은 또 여성분들의 또 국민 간식이지 않을까 원래 컵떡볶이는 요런 꼬챙이로도 먹어줘야 하는 법이거든요 요거 딱 옛날에 그 초등학교 앞에서 팔던 그 컵떡볶이 느낌이네 종이컵 떡볶이 검정고무신 떡볶이 맛이네 음 여기 오뎅도 요런거는 상당히 또 짝하네요 음 맛있다 아 라테는 말여가 아니고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있었어요 아 맛있어 이런걸 팍팍 먹어야돼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가지고 피클 하나만 먹을게요 매워요 매워 요즘에 이제 아파트에서 장터로도 요런거 많이 오죠 학생들하고 이제 주부님들 상대로 떡볶이가 컵떡볶인데 맛있습니다 입에서 수수하게 만들어 근데 땡겨 살짝 후추맛 나면서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한타형은 떡볶이 국물 입술에 묻힐 때가 섹시해 그만해라 아 매워 떡볶이하고 오뎅하고 콤보해서 먹으면 맛있을거 같아요 여기 꼬챙이의 또 장점 요렇게 해서 진짜 맵다 하나 먹으면 아쉬우니까 이거 두개를 해서 요렇게 해서 먹어도 맛있을거 같아요 맛있다 마지막은 마지막은 아 매워 씹으라 스페셜하게 세개로 오뎅 사이에 떡볶이가 이제 껴있거든요 요 세개 콤보로 한번 먹고 다시 토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콜라 한잔 먹고 진짜 맛있다 아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뭐가 질질 세냐 밑에서 콜라 먹는데도 원래 이러지 않은데 깐다 너 프로잖아 아니 뭐 이렇게 질질 물이 새 아이씨 콜라 너도 맵냐 흥분했냐 아니 계속 막 질질 아니 진짜 의도한게 아니고 아까도 물이 나와요 기분이 좋아 너도 뭐 오랜만에 토스트 먹으니까 뭐 뭐 토스트 매니아야 아 어머 물이 나오네 시부라 이 새벽에 누가 오해하겠어 미안합니다 다시 한잔할게요 이게 뭘 또 쌌지만 또 싸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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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돼요 예 부비아저씨가 잡아가요 예 하지마 하지마요 어허 경찰서 가고싶어 예 부비아저씨가 혼냅니다 하지마세요 한잔 먹을게요 아우 시원하다 스페셜 토스트 아 불알이 얘기 듣기 싫어 저 새끼 말주면 뒤지겹어 음 자 말을 재미없게 해 약간 뭐 남창이 스타일이야 남창이 스타일 자 어 불알아 이따 술먹방에서 얘기해 그냥 지금은 안될거 같아 소통이 어 너 말을 막 재미없게 좀 그리고 어 미안해 뭔가 소통이 안돼 음 좀 이따에 녹화 끝나고 해줄게 음 토스트 어디서 샀는지 두 번 묻는다 이거 여러분들 캠토에요 캠토 캠퍼스토스트라고 해서 전국체인인데 좀 대전지역에 많대요 원래 이삭토스트하고 뭐 썩봉토스트 뭐 그런거 많은데 고런 종류 중에 하나에요 으 으 으 으 사고가 났다구요 조조난매님 우리 누나에요 흐흐흐흐 뭐야 저희 누님이 사고났다고 했는데 뭔소리요 흑 으 떡볶이 국물에 토스트 찍어 먹어줘 제발 아 요거를 여기다 찍어 먹으라는거야 아 아 이 매운 그 소스에 아 요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봤네요 요렇게 찍어 먹으라고 이 국물 뚝뚝 떨어지게 알았어요 물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받쳐야겠네요 진짜 안되겠네요 이렇게 받치고 먹을게요 아 근데 여러분들 사고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누님도 상당히 또 아쉬워하더라고 조심할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별맛 없는데 그냥 먹을만해요 친구들 이걸 계속 찍어 먹으라고 하는 친구들이 두세 명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이펙트한 맛은 없어요 아 이거 누가 찍어 먹으라고 했어 얘가 반대하네 찍어 먹지 말라고 하네 귀댁이 아파 고주파음나네 어우 내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죄송해요 고주파도 쌌다구요? 아니야 안돼 아들아 사고 나면 범처리하는게 맞는데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요 안에 그리고 여러분 치킨이 들어있네요 와 치킨 여기 있네 여기 치킨 있었어요 여기 살짝 아주 째까낳게 이거 치킨 토스트네요 사고 얘기 그만해 노잼이 많은데 조심하라는 얘기가 요즘 빙판길 있고 여러분들 막 살아름에 눈길이나 빗길이나 미끄러지면 조심하긴 해야돼 깐다 형 인스타에 필라테스녀, 헬스녀, 요가녀, 강사 등 몸매 좋은 여자가 진짜 대한민국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왜 제 주변엔 없을까? 아니야 다 똑같은 존재들이야 친구들 너무 그거를 우러러보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자존감 낮아 하고 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어차피 인생 실전이니까 사진빨 믿지마 맞아 저에게는 홍대 강남 가도 없어 주말에 그런 애들 많이 그치 사사바 방방바 모르네아 저게 정답이죠 몸매 좋은 여자랑 1년만 사겨보고 싶다 개인적으로 저는 얼굴보단 몸매인데 몸매가 오래 가요 저 친구 얘기가 좀 제가 이제 거들자면은 얼굴은 솔까 얘기해서 요즘 여자들 화장 똑같이 하고 렌즈 끼고 뭐 유튜브에서 뭐 화장솔 배우가 하면 다 똑같아 어 진짜로 근데 몸매는 뭐 성형으로 되는 게 없어 타고나는 거야 어 살이 찌던 말던 몸매는 좀 까다구가 나와야지 그래서 이제 쉽게 질리는 게 없어 개인적으로 저는 몸매 좋은 여성분을 그래서 좋아합니다 뭐 수술도 있겠지만은 박수술이나 뭐 가슴수술 근데 저는 몸매는 뭐 원치 뭐 뭐 신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는 뭘 봐야 되나 남자는 여러분들 문자를 보세요 카톡을요 단톡방과 함께 단톡방에 여자 사진이 맞나 예 주진모씨나 예 제이모씨처럼 단톡방을 예 단톡방을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좋지가 않나 그죠 예 요즘 가장 핫한 단톡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정신 못 차리는 놈들이 이제 한두 명이 아니야 어 유부남인데 그치 따예엄만데 아 요즘에 근데 유부남들이 그렇게 또 이제 허치까리를 많이 한대 왜냐면은 이제 와이프 임신했을 때랑 이제 애 한두 명 생기고 이제 잠자리를 잘 안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은근슬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바람피고 해가지고 막 요즘에 또 결혼 빨리하고 막 그래가지고 허치까려한 놈들이 많으니까 알아서 단속들을 잘 하세요 세상이 말세야 여성분들 모든 남자가 그렇다는 생각 편견을 근데 제발 버리세요 주변에 단톡방이 있어도 그런 놈들 한명도 없어요 예 제가 서른다섯인데 그런 사진을 올리면서 여자를 품평하는 새끼는 정말 유흥 좋아하는 놈들도 잘 안해요 제 친구 중에 빠하고 흔히 말대로 유흥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걔도 그 지랄은 안해요 방금 전에 먹은 게 여러분들 치킨 토스트였네요 고조가 어그로를 존나 끓어? 왜? 아까 차 사고 났다가 하고 왜? 믿어줘 자 이제 마지막 토스트입니다 오늘 토스트 제가 총 다섯 종류를 갖고 왔는데 요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스페셜한 거지 않을까 이게 제가 알기로 4,500원짜리에요 제일 비싼 건데 와 딱 봐도 럭셔리하죠? 몇 겹이냐 이거? 뭐가 많이 들었어요? 와 불고기 패티에다가 해시브라운 패티에다가 치즈 패티에다가 계란 패티에다가 햄 패티까지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패티가 거기에 그 다음에 소스하고 샐러드 양배추 샐러드까지 들은 건데 이거 진짜 막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빨리 먹어달라고 물 나오면 바로 먹어야죠 예 알았어 오빠가 먹어 아 미안합니다 예 빨리 왠지 토스트가 여자일 것 같았어요 전생이었으면 한번 한 입 먹어볼게요 친구들 예 아 근데 진짜 크다 나 슬슬 배불런데 와 암우지다 암우져 한 입에 안 들어가 물 나오면 빨리 먹어야지 예 시크홍리슬림 빨리 먹을 수 있는데요 물 나오면 먹어야죠 예 여성분인데요 이쌤님 별풍선 100개 아 우리 이쌤님이 100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오늘 오랜만에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암우지게 먹겠습니다 와 진짜 크다 저번에 수제버거 이후로 거대하네요 배부르면 그만두세요 살짝 배부른데요 먹어볼게요 이것도 은근 배불러요 이거 가운데 한 번에 다 먹고 싶은데 이거 안 들어가네 입속으로 원래 넣으면 들어가는데 예 뭐 쑤셔넣으면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게 있나요 물도 많이 나오는데 들어갔죠? 네 어우 진짜 커 장난이 아니구요 이거 구겨야돼 구겨 응 구겨 구겨 진짜 크네 어우 진짜 크네 어우 진짜 크네 생각보다 와! 거대하네 거대해 이건 여러분들 옛날 초등학교 문구점 앞에서 파는 전보 햄버거 느낌 살짝 더 나요 불고기 패티 때문에 옛날 토스트는 1,000원이면 끝인데 요새는 너무 비싸 물가가 그만큼 올랐죠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짜장면도 여러분들 1,500원 하던 시절이 있었죠 와... 와 진짜 크네요 배는 별로 안 부르는데 너무 커서 부담스러워요 한 번에 먹는 게 힘드네 이거 분리해서 먹으면은 수월할 것 같은데 이게 한입에 들어가니까 이게 푸파하는 것 같애 라떼는 짜장면 200원이었다 하는데 석가모니아 가만히 있어 너 좀 음... 이 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 같은 새끼야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대전에 이제 짜장면 2,000원짜리가 있거든요 현금으로 진짜 주시게 맛있어요 이름을 제가 상호명을 까먹었는데 대전의 복합터미널 근처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방송에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2,000원이에요 2,000원 현금으로 할 시의 맛 근데 진짜 맛있어요 황귀 짜장인가? 황귀를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던데 거기가 진짜 맛있어요 가격도 싼데 진짜 맛있어요 익쌤님이 아시나요 요 패티가 아까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대리버거 느낌 익쌤님도 대전사람이에요 자주 놀러오세요 패티 발음 주의해주세요 팬티로 들려요 아우 넌 뒤졌다 이 씨부랄새끼야 아우 재미 뒤지게 없네 너 이거 씻고서 기다려 나가지마봐 매니저님 계시나요? 장전하고 계세요 해드샷 좀 넌 뒤졌다 이 씨부랄새끼야 계속 답답했거든요 먹방 살리느라고 음 넌 걸렸어 석가문이라고 이제 어그룹구는 놈 있어요 제 방송 와서 섹스 보지 짬쥐 애처대고서 막 와우 막 이지락하고 포르노업 맨날 쳐오는 딸다리 까는 새끼 있거든요 오늘 또 왔네 오랜만에 형한테 뒤지게 혼나다가 음 쌍하게 불레기 그냥 스무스하게 풀렸나봐 음 착같은 새끼야 아깝다 계속 헛소리해 재미도 뒤지게 없어 재미나 있으면 몰라 넌 그냥 끝까지 남창이야 비용신 새끼야 제가 봤을 땐 오늘 이거 먹은 게 진짜 여기 밑에 있는 해쉬브라운 까지 와 최고의 칼로리이지 않을까 한 입만 넣겠습니다 푸트하는 것 같네 진짜 우와 아우 하아 맛은 이게 진짜 제일 늦네요. 커서 그렇지. 한잔 먹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준비한 방송 토스트 방송 주변에 여러분들 뭐 대학노나 그리고 또 아파트 주변에 그리고 또 역세권 등등 해서 토스트 전문점 집이 상당히 많은데 깐다처럼 이렇게 무리하게 5개씩은 드시지 마시고 진짜 맛있는 베스트 햄치즈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여러분들 기회에 맞춰서 깐다 방송 보고 생각나시는 분들은 간만에 생갈주스나 아이스티와 함께 토스트 한번 어떠세요? và 액에서